자 지금 현재 실전투자대회 2위 기록하고 있구요 누적 수익 19,219달러 연승행진이 나가고 있습니다 패가 한번도 없거든요 자 지금 현재 미국 선물 상황도 한번 체크해 보자면 요 다우선물이 1.82% 상승이구요 나스닥 선물도 1.86% 상승 중입니다 자 밑에가 일봉인데요 보시다시피 완전 정배열 이후에 장대양봉으로 추가 상승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전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경기 부양책 본인이 대선 치르고 난 다음에 하겠다 그런 소식 때문에 1% 초반 정도의 하락을 가져왔습니다만 시장에서는 어쨌든 그러면 경기 부양책이 11월 이후라도 나오겠다 그런 쪽으로 판단하면서 크게 악재로 작용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상당히 양호하게 마무리된 상황 자 오늘 미국 선물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현물을 보여주는 시장은 잘 없으니까요 미국 선물 상황을 보면 거의 비슷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지금 말씀드린 와중에 나스닥 선물 1.89 정도로 추가 상승 시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시장 양호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 풀 베팅 되어 있습니다 닥터케이 버트 어저께도 양호했습니다만 이렇게 된다면 오늘도 양호하게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전 투자대에 실향을 남겨두는 것은요 제가 레코딩 하기 위한 부분도 있으니깐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지금 현재 마감 10분 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미국 시장 브리핑도 간단하게 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자 닥터케이 내일 아침 8시 50분 아침 생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땡큐 페이 마치 닥터케이 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